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창조의 계획을 세우셨는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찾아서 봉독하겠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려는 겁니다. 기뻐하시고 순전하신 뜻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이 뜻을 알아야 왜 나를 지으셨는지 왜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하는지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돼서 세상과 짝하라는 말이 아니죠. 분명히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노아 방주 때와 똑같다 그랬죠. 이 마지막 때가.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지는 일에 열심을 냈죠. 세상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기고 놀고 육체를 위해서 살았어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분명하게 노아 방주 때 당시에 나타나지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노아 방주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을 독이 가득하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선이 없는 악. 세상은 전부 악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해 있는 자들 속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거기서부터 나와서 분리되어야 된다.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세상에 분리되어 나오기가 쉬워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뭘 가르쳐줘요? 왜 한 사람 아담을 창조했는가.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이제 하나하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 가운데서 아버지 집을 다 찾아가라고. 첫 번째 사람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 사람 아담을 창조하셨는가. 왜 많은 사람이 아니고 딱 한 사람만을 창조했는가라는 거예요. 말라기 2장 1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선을 얻고자 하십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담 한 사람만을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경건한 자선 하나를 얻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여러분 경건한 자선이세요? 그럼 하나가 아닌데 여기서 분명히 하나만 만드셨다라고 말했어요. 경건한 자선 하나만 얻고자 하나만 만드셨어요. 캐롤릭에서 가리키는 교리 중에 이 기독교하고 다른 교리가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들이 가리키는 이론과 차이점 중에 하나. 여기 말라기 2장 15절 말씀에 분명히 한 영만 지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캐롤릭에서는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이 영을 하하니 지어놨대요. 하늘에. 그리고 사람을 하나하나 이 땅에 보낼 때마다 한 영씩 부어놓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각자의 영이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럼 한 영을 지었다는 것에서부터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나 그 사도들은 거룩한 영이고 죄가 없는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죄인의 영을 받았고 마리아는 거룩한 영을 받아서 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말한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하고 벌써 부딪히죠.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왕로를 타게 되어진 이 인류의 모든 죄. 그것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이어졌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누구는 죄인이고 누구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고 틀리죠. 그래서 마리아는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 역시 죄인이에요. 마리아는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어머니니까 아들에게 얘기해서 잘 도와주라고 말하는 이거 할 수 없다.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어머니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여자요. 어머니가 한 말도 못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택해 하셔서 이 땅에 아들로 오신 거를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거를 알기 때문에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얘기를 예수님 앞에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안 하고 여자라고 말하거든요. 예수님 앞에 뭘 구하는데 어머니 마리아한테 구한다. 이거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경건한 자손 하나는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경건한 자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만 얻기 위해서 아담을 하나만 지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경건한 자손은 하나만 얻겠다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뿐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 그럼 아들이 된 우리는 무엇이냐라는 거겠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머리로 표현한 거. 그리고 우리는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에베소서 1장을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정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니에 충만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의 교회를 몸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인 우리가 그의 몸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머리이니까 그의 몸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겠죠. 그럼 아들이 몇 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 아들. 머리고 몸이기 때문에 하나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몸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의 지체요 각 부분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서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각각이 다른 지체인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몸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각각이지만 부부가 하나죠. 부부가 서로 결혼해서 맺어질 때 한 가정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한 가정은 한 목적을 따라서 살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자녀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교회 진리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기 위해서 한 몸이 되어진다는 말씀이 창세기 2장 24절에 말하고 그것이 또 에베스토 5장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아내와 하나가 되어져서 그의 교회와 하나가 되어져서 거기에서부터 자녀가 많이 나와서 지체가 많이 나오고 각 부분이 많이 나온 한 몸, 한 인류 아담 한 사람으로 한 인류가 생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한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진리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스토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둘이 한 육체가 되어지고 한 몸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요. 이것은 경건한 자손 하나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한 자손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경건한 사람이 대시하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사람. 그렇다면 예수님을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나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이시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그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천지를 지었는데 하나도 그가 없이는 지음받은 것이 없이 모든 것이 다 그로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니까 아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데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육체를 가진 인자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 사이에서 자식을 낳을 때 아들을 낳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들로 오신 것을 여인의 후손으로 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분은 독생자예요. 독생자의 의미는 스스로 사는 자가 우리 눈에 볼 수 있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독생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육체의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의 모습을 똑같이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몸은 흙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셨을 때 이 땅에 흙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거죠.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났지만 우리가 누구의 몸을 빌어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시라고 표현되어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으로 있기 위해서 마리아를 통로로 사용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사람 셀 수 없는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몸, 그의 지체가 되어져야 경건한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경건한 자손이 될 수가 없어요. 고린도 전서 12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 전서 12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 먼저 봉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제체뿐만 아니오 여럿이니 아멘 27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오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무리 여러 몸이 많다 할지라도 이 몸의 각 지체가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가지 기능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주어진 은사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교회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지체의 각 부분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을 지은 것은 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란 말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다른 여러 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한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경건한 자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져야 돼요. 그의 지체가 되어져야 되고 그의 교회가 되어져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길이 없어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그의 지체가 되는 것이 아닌 걸 알겠죠? 그의 몸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육의 것을 죽이고 영으로 사낸자가 안 되고는 결단껏 우리는 그의 몸이 될 수가 없어요. 그의 몸으로 세워진다면 누가 머리라고요? 예수님이 머리예요. 머리라는 의미는 통치자라는 의미예요. 주권자라는 의미예요. 나는 그의 통치를 받고 그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책임지세요. 그분이 나를 주장하는 내가 그분의 것이라면 그분이 나를 책임져야 돼요. 우리 온몸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몸을 살펴보면 이 몸이 누구의 지시를 받아 움직여요? 머리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지 몸이 스스로 결정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 머리의 지시를 받아요. 내가 그 몸의 어떤 지체라면 나 역시 똑같이 머리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 머리의 지시를 받으시나요? 똑똑해서 머리의 지시를 안 받고 그냥 각자 자기네들이 잘났죠. 그런데 그렇게 각자 잘나면 그리스도의 경건의 자손 속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반석과 모래로 표현해요. 바다의 모래는 알알알알이 다 개체가 다르죠. 바위가 다 부서졌을 때 모래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걔네들은 절대 하나가 안 돼요. 다 따로따로 있어요. 집을 짓는 표현을 모래위의 집은 집 반석위의 집은 집으로 표현하잖아요. 각자가 다 잘났다고 자기 주장들이 있고 자기네들이 주인이 되어진데 집 접어야 집이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배가 산으로 가거든. 자기 주장들이 각각 노니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딱 중심이 있고 거기에다가 집을 세우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에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무슨 복. 그 입으로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마테고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바로 이거죠. 이게 반석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런 거죠. 이 교회는 음부의 건세가 결단코 무너뜨릴 수 없는 교회예요. 이 말의 표현은 십자가에서 반석으로 세워진 그 십자가에 세워진 것은 결단코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몸의 지체들도 오직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인 자이들이기 때문에 사단이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집어서 각자 자기네들이 주인이 되어진 그 이론들은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반석이 집을 지라 이 말은 내 주장으로 뭘 계획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이 시편 127편의 말씀이에요. 집을 지어도 여왁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집 짓는 것이 다 허세예요. 찾아보세요. 시편 127편 1절 자 127편 1절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왁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왁께서 성을 지켰지 아니하시면 파수권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왁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집을 세워도 여왁께서 세우게 해주셔야 되는 이 집은 신령한 집, 믿음의 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하는 집이 아니면 그 집이 무너지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고 성을 내가 지키겠다고, 나를 잘 지켜보겠다고, 내 거를 빼앗기지 않겠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냥 빼앗기는 거예요. 돈 아무리 벌어도 그거 주님이 안 지켜주시면 날아가요. 예수님이 아니면 지켜주는 것도 안 되고 세워지는 것도 안 된다는 진리 잘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를 해도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다는 얘기는 맨날 잘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마음의 평강이 있으니까 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면서 왜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왜 잘 알아야 되느냐 하면 헛된 노력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예수님을 믿고 하면 다 잘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끌어주시면. 그런데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쓰면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 하나를 얻고자 아담 한창조를 했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부르신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가 되셔야 합니다. 주님은 이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계획을 세우실 때 그 계획 하에 창조도 이루어졌어요. 모든 것의 창조들이 천사 창조부터 시작해서 다 이 계획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골로스에서 1장 15절에서부터 17절을 찾아보시겠어요. 골로스에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마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마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마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마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주님의 계획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마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 그런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그분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마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를 위하고 그로 말미암아 지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아무것도 될 것이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또한 그 만물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로 오신 구원주요. 그러니까 성부도 예수. 성자도 예수. 이렇게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 일을 마무리하고 계시는 분도 예수. 그래서 사미의 하나님 이름이 예수. 그분이 바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분이 직접 성취하시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마무리를 짓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마무리될 때 다시 오실 거예요. 이제 창조주를 아부라고 표현하는 그 아부라는 것은 근본이다, 시작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구원계획의 근본을 세우신 네가 아부, 아버지다, 성부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고 그 근본이신 그분이 생명을 의미하고 있어요. 창조주라는 의미는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생명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생명의 주는 창조주 하나님, 성부 그분인데 이 성부가 육체를 잃고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사시는 분이 육체를 잃고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독생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삼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거기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직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직접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로 오셨다는 의미는 아들을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경건한 자손 하나를 얻고자 한 이 말씀의 의미는 아담 창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담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지었다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 한 사람을 짓고 경건한 자 한 사람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경건한 자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져 그의 몸이 되어진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처음부터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는다.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 그럼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자들이 연구하기를 하나님의 형상을 달아 그 모양대로 지어졌다는 거를 이렇게 저렇게 굉장히 많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는 쪽에서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형상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말씀했죠.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어요. 골로세 1장 15절을 찾아보세요. 골로세서 1장 15절 말씀 그는 보이지 아니한 신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저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히브리스 1장 3절도 찾아보세요. 히브리스 1장 3절 공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창조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지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닮게 지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지었다 그 말입니다. 아담 창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닮게 지었고 하나님의 아들로 지었구나.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경건한 자손 하나를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로마서 5장 14절 말씀. 로마서 5장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양.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구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가. 이건 이제 또 우리가 알아야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것을 닮았느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스스로 사시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아담 창조가 됐을 때 아담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지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생명을 가진 자로 지어졌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가 충만함을 가진 자로 지어졌다. 그래서 아담 앞에 다 갖다 놨을 때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충만 우리도 생명의 은혜가 충만하면 하늘의 지혜가 충만해지게 돼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자들 아무리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덤벼도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가진 지혜를 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같이 비천난 자들 우리같이 무죄한 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놓고 이 세상의 지혜자들을 이 세상에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그것이 고린드로전서 1장에 나오죠. 그리고 끝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아무도 31절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누구도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자는 없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도록.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천해요? 멸시받아요? 없는 거예요? 진짜 내가 그런 자라면 복된 자인 거예요. 세상에서 천하다는 얘기는 세상에서 가치없게 여긴다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가치없다는 얘기는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우습게 여겨지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잘났다고 다 자기를 높이는 데서 나는 높일 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주님은 들어서 그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지혜를 가졌는데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죠. 세상에서 멸시를 해도 전혀 개의치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면 세상이 나를 멸시해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멸시하는 자는 주님을 멸시한 자가 돼서 주님이 갚아주세요. 얼마나 당당하고 신나는 일이에요. 내가 대신 원수 갚을 일이 없어요. 원수 갚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고린전서 1장 29절 말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니까 나를 자랑해도 안 돼요. 예수님만 자랑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상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예수님은 다 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예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하시면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더 잘하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세상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 그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근본 형체이고 그 안에 생명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그분. 이 분을 닮도록 아담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모양만 잘못된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 가진 생명의 능력이 똑같이 있도록 지어졌다. 그 지혜가 똑같이 있도록 지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8장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구야에게 처음부터 얘기해 온 자는 여호하죠. 두 번째 요한복음 8장 5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던 분은 여호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같이 봉독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성부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은 하나라는 것.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리빌이 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은 전부 누가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육으로 온 이건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 안에 뜻을 갖고 일을 행하시는 이 안에 계신 일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구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지은 발 때 영혼, 육이 하나인 것과 같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애를 볼 때 뜻을 누가 세워요? 혼이 세운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혼이 그 뜻을 세우도록 역사하는 건 영이에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건 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이 세우시고 그것을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행하시는데 그 모든 계획은 성부 아버지께서 하신 것고 이를 성취하신 것은 성자 예수가 하시고 그 일을 행하는 일에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시는 일은 성령님이 하신 거고 3위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같이 하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천지 창조를 할 때도 또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실 때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도 다 같이 하셨어요. 우리 안에서도 똑같이 우리의 영혼, 육이 같이 일하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처음 첫사람 아담 창조 때의 아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충만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신 거예요. 주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천지만모를 지으신 분, 천지만모를 다스린 분 그분이 누굴 시키지 아니하고 직접 육체로 오셨다는 이 은혜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멸시하고 쳤는데도 상관없어요. 나는 아주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정도로 가치 있냐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만큼 가치가 있어요. 죽어 주실 만큼 나를 그렇게 가치 있게 종기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세요.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외면하고 세상 것을 쫓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 안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 너무나 엄청나게 크고 그분이 직접 그렇게 오셔서 죽을 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이 사랑을 버린 자들은 용납지 않는 거예요. 그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 이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위해서 성격 공부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담 창조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다는 거가 그 예수 그리소를 닮게 지었구나. 왜 예수 그리소를 닮게 지었느냐. 바로 그 예수 그리소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모든 일의 시작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담 창조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계획이 정해지고 이루어진 거예요. 그만큼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만들어서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생의 생명을 경호리 여기고 이걸 무시하고 버리는 사람들을 주님이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한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이요. 아담이 죄에서부터 영원한 심판에 이르는 것을 대신 그 몸에 질며 지신 것도 사랑이에요. 구약 전체는 예수 그리소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보검 24장 44절을 찾아보세요. 누가 보검 24장 44절 같이 봉독합니다.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성경의 모세의 율법 창세기 출애기래기민수기 신명기 시편은 욕기 시편 잠원전도 아가서 그 다음에 나머지 선지자들 대선지자서 소선지자서 해가지고 그 모든 구약의 말들이 예수 그리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걸 기록했느냐 46절에서 47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소가 고난을 받고 제3일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건 분명히 신약의 일인데 구약에 이게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기름붐을 받은 세 사람의 역할로 표현이 되었어요. 율법서는 제사장에 대한 말을 말하고 있고 선지서는 선지자에 대한 말을 하고 있고 시편은 왕에 대한 말을 하고 있어요. 구약에 기름붐을 받은 세 사람들을 말해요. 다른 사람들에겐 기름을 붓지 않았어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에는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붓은 이 세 종류의 사람은 전부 누굴 예표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소가 우리의 제사장이요. 영원한 제사장. 그래서 율법은 계속해서 제사드리는 걸 말하고 있죠. 피 흘림으로 제사함을 얻는 걸 말하고 있는 게 율법서예요. 예수 그리소의 피, 영원한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줄지 짐승의 피가 완전히 사해지지 않았잖아요. 두 번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해서 백성들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게 선지자예요. 누가 이 일을 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늘의 말씀을 가지고 직접 오신 하나님의 계시예요. 직접 오셔서 십자가의 피 흘림이 아니면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 없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것을 다 말해주신 선지자. 왕.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에요. 이 모든 것을 기름 부음 받은 자, 다른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의미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구약이 그리스도에 대한 걸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드디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은 전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담 창조도 구원과 관련이 있다. 그 관점에서 보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느냐. 뭘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을 왕으로 오실 걸 얘기를 했고 왕으로 오신 걸 우리가 말하고 있느냐 하면 그분이 머리라는 거예요. 통치자라는 거.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왕은 백성을 보호하고 나라를 강대케 하고 그들로 하여금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는 게 왕의 역할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건 그냥 누리시면 돼요. 한국 시민권자는 한국 권세를 어디 가든지 사용해요. 그 나라 백성이 가진 권세는 그 나라의 권세를 사용받아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이면 하늘나라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서 명령하면 내가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이면 그 권세가 나에게 나타나니까 세상 임금이 꼼짝도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명령하라니까 명령하니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늘에 속한 그의 백성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너무나 너무나 좋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을 친밀하게 짜셨는데 그 계획에는 빈틈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도 없다는 거예요. 변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을만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죠. 그래서 모든 일을 주께서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이는 누구예요 그럼? 사미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고 그래서 내 몸은 종기한 자예요. 이 몸이 종기하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말해도 안 되고 함부로 생각해도 안 되고 그래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담도록 아담을 지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아담 하나를 짓고 나서 독초함이 보기에 안 좋다 외롭다 그렇게 얘기해서 하와를 갈비뼈를 취하여서 지었구나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 근본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 창조의 근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아까 우리 에베스 1장 10절 읽었잖아요. 그분이 통치권자가 되려면 백성이 있어야지. 백성이 없는 왕이 왕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분이 왕으로 자정하시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아담 창조를 이룬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이 경건한 자손이라는 거지. 이 백성을 가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표현하고 어떤 때는 몸이라고도 표현하고 지체라고도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각각 다른 양상을 띄우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분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이 되어지고 그분이 왕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고 나라가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에베스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류를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계획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 통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한 것이죠. 게시록 1장 5절에서 6절 말씀 자세히 쓰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의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한다는 말이 이 지체가 갖는 역할을 의미하고 있어요. 지체가 갖는 기능들. 이게 나라예요. 한 몸이. 예수님의 몸이 나라예요. 그리고 그분이 머리예요. 그분이 전체를 다스려요. 그런데 이 지체들이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표현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손은 손의 역할을 하는데 손도 마디 마디가 많이 있고 얘네들이 협력하여서 같이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총치는 이 손이 일을 하지만 머리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하고 있어요. 이게 다 구역구역이 있잖아요.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은 한 몸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각 지체마다 각 기능이 있게 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한 몸이더라. 나라에 무슨 장관, 무슨 장관, 무슨 장관 각 장관들이 있고 그 산하에 많은 부서가 있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결국은 이 모든 일은 나라를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도 똑같은 하나님의 논리, 이론, 법칙에 따라서 세워졌어요. 세상에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해요. 그래서 권세 아래 순종하라고 한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고 그 권세 아래 우리가 순복해야 되는 건 이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함인 거죠. 그것은 정확하게 우리한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냐면 예수 그리스도 통치권 안에 들어와서 그 권세 안에서 군복하고 우리는 순복한 자로서 살 때 그리고 나한테 맡긴 일을 잘 감당할 때에 각자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